도메인 함수, 도메인이라는 건 영역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테이블이나 커리, SQL식에 의해서 정의된 레코드 집합을 이용해서 통계 계산을 이용하는 함수를 도메인 함수라고 하고 도메인 계산 함수는 폼이나 보고서의 계산 컨트롤, 커리의 조건식, 매크로 모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도메인 계산 함수가 나오는 거고, Dsum은 합계를 구하는 거고, 여기서 D는 도메인, 평균은 DAV지, 개수를 카운트하는 건 Dcount, 최소값 Dmin, 최대값 Dmax, 특정 필드값을 찾는 건 Dlookup이에요. 이렇게 도메인 계산 함수에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거고, 인수, 도메인, 조건식, 조심하셔야 될 건 이 도메인이 바로 테이블명이 되는 거고, 조건식은 맨 마지막에 온다라는 거, 이 인수의 합계, 인수의 평균, 인수의 개수, 인수의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폼바닥글의 사원 테이블, 직급이 과장인 조건이죠. 레코드들의 급여의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합계, Dsum이죠. 다음 중 폼바닥글의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입력해야 할 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1번, 2번의 D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합이라는 것은 3번, 4번, Dsum, Dsum인데, 사원 테이블, 도메인이잖아요. 테이블명이 가운데 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사원 테이블이니까 사원 테이블로 가운데 왔고, 직급이 과장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급이 과장, 맨 마지막에 조건이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급여필드의 합계, 급여필드의 합계, Dsum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D함수 같은 경우, 테이블이 가운데 온다. 이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은 항상 뒤에 온다라는 거.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